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에 어떻게 됐다는 거냐 결과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르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혹선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별 볼일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반대파들이 다윗하고 싸울 때 다윗의 집안하고 싸울 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세의 아들이 그럴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을 싸잡아서 욕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이고 이세의 아들이 그렇지 그러면서 욕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아버지는 별 볼일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걸 한국말로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다른 한국말로 뻥 같다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아주 아이고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 뜻이에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곧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세우게 되었다 예수님은 법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양아버지예요 자기 어머니의 남편이니까 양아버지인데 양아버지가 다빛의 후손이에요 요셉이 그리고 자기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빛의 후손이에요 다빛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빛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다빛이 선지자예요 시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을 했어요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예언을 했어요 다빛은 예언자예요 다빛은 제사장이에요 왕들이 제사 지내다가 벌받았어요 왕들이 제사 지내다가 저주받았어요 그건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다빛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에요 왕 가운데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인 사람은 다빛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고 예언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빛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빛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셔서 사람들이 다빛의 후손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다빛은 정말 존귀한 자가 됐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빼놓고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빛이에요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누구보다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빛이에요 성경 전체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는 다빛밖에 없어요 다빛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한기상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빛같이 여와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는데 항상 왕들에게 기준은 다빛이에요 아사가 다빛과 같이 그러면 좋은 왕이에요 다빛과 같이 아니하여 그건 나쁜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빛과 닮아가고 다빛과 비슷하면 그 사람은 좋은 왕이에요 아사는 좋은 왕이에요 다빛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와보시기에 정직하게 정직하다는 말은 바르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사가 그런데 3절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빛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옆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 아비암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빛이에요 다빛의 증손자에요 아비암은 그런데 아비암은 그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죄를 지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 아들도 잘못했다 그래서 아비암의 마음은 다빛과 같지 않았다 증조할아버지 다빛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다빛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비암이 다빛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나 복을 받은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온전하지 못했으나 그 말은 그 뒤에 다른 반전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반전이 있냐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하나님 여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와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은 다빛과 같이 자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 같이 다빛을 위하여 다빛을 위하여 증조할아버지니까 죽은 지 한참 됐어요 근데 그 증조할아버지를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도 잘못했고 이 아들도 아비암도 잘못했지만 증조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했다 그 아들이 아사예요 그 아들이 좋은 왕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고 좋은 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증조할아버지 다빛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그렇게 해주셨다 그 이유는 다빛이 햇사람 우리야 다빛이 뭘 잘못했느냐 우리야의 아내와 잠을 잤어요 이건 안 되죠 남의 부인하고 잠을 자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늠을 했는데 임신했어요 임신한 것을 속여보려고 남편을 휴가 오게 해가지고 잠을 자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나쁜 일이죠 자기 애인데 그렇게 뭐 남편 애인 것처럼 거짓말 하려고 그렇게 잠을 자게 했는데 이 우리야가 군인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안 자는 것 술을 먹여도 안 자는 것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야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늠했지 살인했지 사기치려고 했지 아주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했어요 그거 빼놓고는 평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정직하게 했고 그거 빼놓고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그거 한 개는 잘못했지만 나머지 일들은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뜨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바르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다윗의 삶을 조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요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그 당시에 군인이 아니었어요 군대가 있는 형들을 면회하러 간 10대 청년이에요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이에요 티네이저에요 티네이저인데 면회하러 갔더니 저쪽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아시 나와있는거에요 야 일대일로 싸우자 뭐 피곤하게 같이 그냥 다 싸우냐 일대일로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가 항복할게 너네가 지면 너네가 항복해 근데 골리아시 덩치가 엄청 큰거에요 아무도 못 나와 벌벌 떨면서 나와 나와 일대일로 붙어 야 너네가 하나님의 군대라며 무슨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위야 하나님을 조롱하는거에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싸우러 골리아시가 나아가면서 한 말이 이거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아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놀아 아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렇게 막 막 함부로 말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거에요 니가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니가 뭔데 근데 이 싸움은 싸움이 안되는 싸움이에요 다윗은 애들이에요 저쪽 골리아스는 장군인데 엄청 큰 사람이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거에요 주기도문의 1번이 뭐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린애지만 난 못 참아 그래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지요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흥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흥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아멘 이 배경은 어떻게 된거냐 다윗이 골리아스를 기적으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군대의 장군이 됐어요 장군되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니면서 전쟁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 사방에서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만만하게 보이니까 맨날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 모합을 이기고 암몬을 이기고 에덤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사방을 이기는 것 근데 사울왕이 생각을 잘못했어요 제가 인기가 너무 놀라가네 제가 저러다가 왕 되겠네 제가 왕 될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다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이 사울이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막 사방 도망다니다가 한 번은 도망을 갔는데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잡으려고 왔다가 낮에 너무 더우니까 동굴에 잠깐 낮잠 자려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저거 가서 그냥 죽여버리죠 저 미친놈 아니에요 저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나라 위에서 싸워버리는 저거 그냥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다윗 당신을 임금으로 세울 겁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내 주님을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사울 임금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을 절대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름부음 자를 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위임권위에 순종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만 조금 잘라가지고 피합니다 자기는 죽일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옷 자른 것이 미안해서 절을 하고 나중에 거리가 멀리 떨어졌을 때 절을 하면서 제가 옷을 잘랐습니다 저는 정말 임금님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그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부음 자를 내가 절대로 칠 수 없다 위임권위에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던 그 다윗 10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먹을 것도 없었어요 입을 것도 없고 쫓겨다니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중에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많이 부족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때도 없고 정말 힘든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늘 고백하고 살았더니 정말 그 고백대로 다윗에게는 사람이 많고 물질도 많고 영권도 많고 인권 물권 영권 다 따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한 중에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야 사무엘상 36장에 3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다윗이 워낙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빚진 사람 원안이 맺힌 사람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600명이나 몰려왔어요 자기도 지금 도망다니기 숨찬데 600명이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먹고 살 길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할 수 없이 불레셋으로 망명을 갔어요 망명을 갔더니 어떻게 왔냐 제가 저희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 나라에 망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왔대니까 그 왕이 받아줬어요 받아준 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 불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생겼어요 야 다윗아 잘됐다 니가 지금 원수가 풀때가 왔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다 니가 앞장서서 그들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곤란하죠 자기는 싸우라고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근데 뭐 망명 왔으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갔지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나갔는데 불레셋은 다섯 도시의 왕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망명 간대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갔는데 다른 네 도시의 왕들이 나온 거예요 아니 저 누구야 다윗이지 쟤가 왜 여기 있어 내 부하됐어 아이 쟤 찜찜해 쟤가 사우라고 맘 먹으면 야 아이 보내 보내 안 돼 골치 아파 쟤 믿냐 난 믿어 우린 못 믿어 저 사울이 저거 보내서 저거 거짓말로 저거 망명한 거야 저거 거짓말이야 믿지 마라 보내 보내 그러니까 막 왕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왕들이 싸움나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 가야 다윗아 나는 너를 믿는데 쟤네들이 너를 안 믿는다 야 그러니까 좀 그냥 가라 집에 미안하다 다윗이 분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아말렉이 와가지고 집들을 싹 불태우고 그리고 부인들하고 애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이 아말렉은 다니면서 약탈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마을을 다 초토화 시켜버리고 다 불내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부인하고 애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백성들이 애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키웠는데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저 다윗 죽여버리자 저게 잘못해서 그래 저게 리더가 잘못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도를 드는 거예요 이때는 너무 위험한 게요 한 사람만 돌 던지면은 그냥 동시에 날아와서 맞아서 죽고 그게 그냥 무덤이 되는 거예요 돌에 그냥 깔려가지고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한 사람만 날아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급한 상황인데 다윗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애를 뺏겼으니까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애들 다 뺏겼는데 뵈는 게 없지 미쳤지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니지 그걸 보면은 다윗도 겁이 나지만 그거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반드시 왕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도를 못 던져요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이 절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군중 사이로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용기를 내서 딱 나가실 때에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바로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을 때에 아무도 도를 못 던지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용기를 얻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왁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억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왁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다윗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는다 어디로 갔는지 그 넓은 마당에 어떻게 알아요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북쪽으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죠 근데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벌써 애들을 팔아먹었는지 계속 끌고 가고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이 아멜렉이 다니면서 약탈하는 집단이에요 약탈 전문가들이고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다윗이 따라오던 다윗의 부하들 그 부하들이 조금 전에 돌 들고 다윗을 쳐죽이려고 했어요 앞에 아말렉도 문제지만 뒤에 있는 다윗의 추종자들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또 기분 나쁘면 또 어떤 사람이 하나가 야 저거 다윗 치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순종할 때에 그 자녀들을 다 찾아오게 되고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윗 다윗 또 백수 박수 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왕궁을 졌어요 왕이니까 왕궁을 진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던의 기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 다윗이 자기 집을 잘 졌어요 대고를 아주 뻑적지근하게 백향목궁에 잘 졌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언약괴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말은 텐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막은 모세가 500년 전에 지은 거예요 500년 지났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지금 그걸 볼 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제 집은 되게 좋은데요 하나님 집이 안 좋으니까 제가 하나님 집 짓고 싶어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 집을 짓지 마라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게 될 거다 거기에 순종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모읍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건축 헌금한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다 했고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시는지 어떤 집에 사시는지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차를 타시는지 어떤 집에 사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집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그러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10편 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전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다윗은 자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한대요 하나님의 모든 귀한 일을 전파하기 원한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전파하기 원한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3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던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희미하게 알았어요 10편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 메시아가 어려움을 당하신다 못에 찔리신다 뭐 어려움을 겪으신다 이런 정도로만 알지 정확하게 우리처럼 마리아의 아들로 베들렘에서 태어나고 모든 걸 다 알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렴풋이 알았지만은 자기가 겪은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다윗이 그랬으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찬송하고 더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여하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하의 집에 살면서 여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인데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평생 소원이 딱 한 가지예요 전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어요 딱 한 가지 한 가지 일 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요 저는 평생 동안 성전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사모한대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보면서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자들이 그냥 뻥 가는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계속 사모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막 그냥 하나님이 막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야야야 아이고 그냥 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 하나님 저 딴 소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저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시편 6편 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이거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거짓말 쳐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악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탄식함으로 내가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했지 내가 정말 미쳤나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피곤할 정도로 회개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고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인데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다윗을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르게 바세바 우리아 사건 외에는 그 사람은 정직하게 그렇게 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Baba 효과가 띄우고 전 하나님 Siberi 瑞 Nar ati her Before 우